어묵, 현기증 나려고 해. 이 집 좀 그만해. 꽁이야, 다 엄마가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기다렸다 먹으면 얼마나 꿀맛인지 모르지? 기다려, 봐봐봐. 기다려, 봐봐봐. 꽁이야, 그게 뭐야? 설마, 뭔지 몰라서 묻냐? 뭔데? 먹어볼 거야? 먹어볼 거야? 그래, 그럼 이제 엄마랑 먹어볼까? 먹어볼까? 누가 숨을 숨을 다가오래? 기다려.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린댔다. 날 내버려 두도록. 흉아, 맛있어. 빨리 먹고 안 먹은 척 해볼까? 엄마가 지키고 있는 거 안 보이는 거야? 나도 안다고, 이 자식아. 웃기시고들 있네. 야, 엄마가 지켜보고 있거든? 이 자식들 큰 거 하나씩 건져 놓고선 또 달라니. 어? 말이야? 적게 먹었으니까 비스킷도 먹어볼까? 꽁이야, 맛이 어때? 맛있어? 어믕. 맛있다고 하면 하나 더 주냐? 꽁이야, 그게 무슨 계산법이야?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먹고나 얘기하시지. 척, 안주거면서? 엄마, 오늘만 하나 더 주면 안 되나요? 꽁지 너무 맛있어요. 이놈들, 그게 그렇게 맛있어? 그럼 엄마랑 좀 있다가 조금 더 먹어볼까? 어서 이거 맛있게 먹어. 그레기들. 꽁지도 기다려. 꽁이야. 꽁이 냄새만. 냄새만. 냄새만 맡자. 냄새만. 꽁이 냄새만. 먹고 싶지? 냄새만. 뽀뽀. 뽀뽀해줘. 냄새만. 뽀뽀. 뽀뽀해줘.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어? 꽁이도 얼른 먹으러 먹어. 어? 이녀석. 이녀석. 기다려. 꽁이, 이거 먹을 거야? 이게 그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싫은데? 싫지로. 싫어. 안 줄 거야. 안 줄 거야. 싫어. 둘이 왜 이렇게 친해? 줄까요? 줄까요? 날 빌려? 날 빌려. 어이? 알았어. 그럼 하나 먹어봐. 옳지. 점점 가까이 와. 저리가. 저리가 싫어. 뽀뽀야, 이거 먹을 거야? 아니야. 엄마 가지고 먹으라. 했는데. 꽁지 기다려. 아니. 꽁지도 줘야지. 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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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옳지. Multi الس city. 쿨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